중간 면이 좋아 아유 미안하다 안 좋아 어 이거 가져가신다 진짜 후렴 라이드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방금? 한국인 평창 타이 류, 수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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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입 아유 족발 진짜 맛있는데? 족발? 단종 이즈위의 신兄弟們, 태완 특기, 아직 안 완 이번에는 평창 타이 시절의 면이 让人은 시절해 봄 바다향보다 물 향이에요 이게 포위 위에 불어진 것 때문에 그러네 여기 건너 물질 앞에 지나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고소한데? 넘어갈 때 넘김이 되게 좋아요 어, 넘기면 정말 부드러워 아주 맞다, 딱 그 어탕 면이다던데 여기 면이 섞여있다 와, 이 족발국수는 족발향의 국수에서 엄청나네? modern life 맛을 보세요 맞아 국수 맛은 으으음음음음 족발이 진짜 맛있는데 족발 음 음 아유, 이거 양념을 세게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이 국수 맛을 정확히 봐야되네 그래, 면 뽑는 집은 그, 자부심이 있잖아 응 진타이의 면을 꼭 세磨는 면을 꼭 먹게 해봅시다 willst.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달콤하고 맛있다. 이게 느긋한 식사는 안 되네요. 약간 서바이러 같네, 여기. 여기서 먹는 게 너무 하찮아, 지금. 여기서 먹는 게 제일 하찮아. 잠옷! 와. 역행하네요, 국수가. 연어인 줄 알았어, 방금 질투 왔다 갔다 갔다 근데 재밌다, 먹는 게 잘 집어먹어야 되네, 오예 끝났나? 되게 빨리 빨리 오지 중간면이다, 벌써 중간면이야 바뀌면 안 돼 잡아, 잡아 근데 맛있다 여기 약간 땡땡하다, 얘네 음, 난 이 중간면이 좋다 미안하다, 아휴 어, 우리 면은 좀 다릅니다 어,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이야 계속 보게 되네. 잭팟 잭팟! 아 이게 있네. 같이 너나 먹어요, 너나 먹어요. 깜짝이야, 후렴 라이드보다 빠르지 않았어요, 방금? 너무 웃긴다. 야, 잠깐만. 파이팅!